와우 난 망했어 아 망했대 까야 어떡하냐 나 진짜 맵린이야 아 맵린이야 그래도 까르보불닭은 괜찮을거야 전에 먹어본적 있잖아 맞아 그래도 매워 우와 오늘 급식 까르보불닭에다가 오 스프 오 닭다리 맛있겠다 그다음에 청포도젤리 이건 뭐야 불닭소스를 먹은 매운 아이스크림 야 불닭아이스크림은 무슨 맛일까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전체적으로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으셨나봐 나는 죽었어 난 까르보불닭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오키 님도 까르보불닭 먹을 수 있어요? 음 나 그래도 먹을 순 있어 엄청 맵고 또 뜨거워 보여 먹어볼게 안 맵다 맛있다 아 물 물 물 물 물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아 저거 뻔했네 아 여러분 이거 불닭 광고 아닙니다 아 제품받은 것도 아니지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어제 사온겁니다 사온 어 사온게 아니라 급식으로 나온거지 하하하 급식 아 아 아무튼 광고 아닙니다 제품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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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스프를 한입 음 야 스프랑 찰떡 궁합이다 야 스프랑 찰떡 궁합이다 음 이 스프 바게트에 찍어먹는건가봐 이렇게 찍어서 음 엄청 바삭해 바게트 빵이랑 스프 맛있어 음 음 이 바게트 스프가 매운맛을 가라앉힌다 난 계속 매운데 불닭 크림 음 음 난 저런 스틱 먹어야지 닭다리 나도 먹어봐야지 오 닭다리 음 역시 닭은 뜬는 맛이지 드라민 스틱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불닭이랑 닭다리 닭다리 같이 먹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청포도 젤리 이거 맛있겠다 오 이거 가위로 잘라먹는게 제일 깔끔해 가위로 자르자 가위로 자르자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음 음 음 음 음 음 탱글탱글해 하하 너 탱글탱글이란 마늘도 아냐 한국말 잘한다 나 다 먹어버렸어 순식간에 나 한국말 잘해 우와 오 오 우와 이거 투명하고 되게 맛있겠다 음 청포도 향이 좋아 음 음 몽글몽글해 오 어 엄청 상큼하네 나 여기 급식 나온 것 중에 제일 젤리 좋아 나 젤리 좋아하는데 이건 내 치저다 오 재밌어 이제 대망의 아이스크림 와 나 이 아이스크림은 조금 겁나 나 많이 겁나 불닭소스가 들어있다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래 나 무서워 무슨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무섭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겉은 한번 먹어볼게요 벌써 떨리는 곳 멀쩡하게 생겼어요 오 이 안에 뭐야 어? 팥이랑 이게 불닭소스라고? 팥이 있고 불닭 맛이 나요 이게 뭐지? 맵진 않아요 왜냐면 크림이 있으니까 코꼬리 먹기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텔라는 어때? 어 텔라야 엄마 씨 당황스러워 당황스럽대 당황스럽긴 하지 우와 오늘 급식도 대박이다 우리 학교 맛있는 급식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오키님들 학교에서도 이런 급식이 나왔다고 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맞아요 오키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영양사님들이 보고 와 아이들이 이런 급식을 좋아해? 하면서 급식이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좋아요 안 누를게 왜 닭다리 맛있었잖아 그럼 누를게 웃기다 오늘 급식도 대성공이다 맞아 불닭 급식 먹기 대성공 오늘은 2 2 3 3 4 감사합니다.